미스트로3의 최연소 참가자인 트로트 신동 빈예서의 가슴 절절한 모정 무대가 단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탄생한 이미자의 모정을 호소력 짙은 네레이션과 더불어 서화하며 1화에 등장한 경연자 중 최단시간 유튜브 공식 계정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빈예서는 지난 21일 방송한 미스트로3에서 본선 진출을 위해 1대2일 데스매치에 나섰습니다. 대결 상대는 만만찮은 실력을 가진 동갑내기 고아인이었는데요. 빈예서는 선공에 나선 고아인이 가뿐하게 올하트를 따내자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빈예서는 나이에 맞지 않는 풍부하고 깊은 감정표현으로 금세 좌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장윤정, 진성, 장민호, 안성훈, 박지현 등 마스터들은 빈예서의 섬세한 감정선에 감탄했습니다. 1부 마스터는 무대 중간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TV조선 조이 유튜브 계정에 오른 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고 160만 회를 넘었습니다. 유튜브 미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역시 1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빈예서와 경연에 나섰던 고아인과 함께 등장한 TV조선 뮤직 유튜브 계정에선 90만 뷰를 넘으며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만 36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빈예서의 모정은 네이버 TV에서도 12만 뷰를 기록하는 등 심사평 영상과 각종 쇼폰 포함 20만 뷰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빈예서인데요. 빈예서는 전국노래자랑 2022 연말 결선 대상을 차지한 실력파 중의 실력파인데요. 이미 다양한 방송에서 그 실력을 뽐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TV조선에서 지난 6월에 방송했던 쇼퀸에서의 빈예서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쇼퀸은 대한민국 쇼퀸으로 거듭날 실력자를 찾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때 빈예서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며 예선을 치렀습니다. 이날 빈예서는 다른 무대에서도 자주 불렀던 한마는 대동강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역시나 심사위원들은 초등학생이 낼 수 없는 표현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빈예서의 실력과 스타성을 예견했던 것인지 TV조선은 쇼퀸에서 빈예서 카드를 쓰지 않고 보다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 미스트로3를 통해 빈예서를 다시 전국구 스타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대에 막 접어든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빈예서는 모정 무대 하나만으로 미스트로3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앞으로 미스트로3에서 어떤 놀라운 모습을 계속 보여줄까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